네. 묵직한 수요일. 경제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좀 이야기해볼 만한 것, 특히나 메시지가 있는 그런 주제들 선택해서 깊숙하게 좀 다뤄보는 시간이죠. 홍성국 해안리사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십시오. 자, 오늘은 또 어떤 묵직한 메시지. 혹시 아침에 걸어오시진 않으시죠? 전철타고 왔어요. 전철타고 오셨어요. 여의도 쪽 혹시 하늘 보셨습니까? 하늘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와, 여의도 쪽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안개가 더 추가돼서 그런지 여의도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요. 빌딩이 안 보여요, 위에가? 한 40층 넘어가면. 그래서 오늘 환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모든 언론들이 미세먼지 갖고서 얘기들을 진작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일주일 연속 미세먼지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드디어는 환경문제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아주 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도 보니까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이 월요일날 10%나 올랐고요. 어제도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 공기청정기 회사도 많이 올랐겠군요. 그렇겠죠. 공기청정기는 대기업들이 주로 만드니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이게 아주 미세한 우리 생활의 습관부터 시작을 해서 거대하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 주제가 우리는 미세먼지 하나로 보고 있지만 환경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는 그냥 당연히 먼지고 마스크고 살기 어렵다 이렇게만 보면 아닐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생존과 관련됐는데 이제 건강이 나쁘다. 어제 유엔 보고서 보니까 한 해에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다. 700만이요? 네. 700만 명이고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사망 원인 1위가 미세먼지고 2위가 흡연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음주였거든요. 이렇다고 나오는데 우리 관계를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정보부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얘기죠. 큰 그림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경제적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가격이 아마 휘발유가격보다 비싸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생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1리터의 휘발유가 요새 1500원, 1600원 하나요? 리터에? 그렇죠. 요즘 주유소에서는 한 1400원이면 갑니다. 그런데 물이 지금 500ml짜리가 800원 상하잖아요.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그 정도 하니까 이미 우리가 미세먼지를 넘어서 이제 환경 관련해서 우리 세상을 재편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어제 제가 저녁에 강남에서 저녁 약속에서 갔는데 방이 한 20개 있는 집인데 손님이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주인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것. 뭘 왜 이래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지. 손님들이 다 약속 다 취소를 하게 되고. 약속도 취소하는지? 네. 다 들어가게 되고 하죠. 그러니까 어제 서울대공원 입장객이 530명 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2200명이 왔대요. 530분도 좀 신기한데. 그거 서울대공원 가서 미세먼지 마시러 가시네. 거기가 좀 날 줄 아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골프를 좀 치는데 문자가 무진장 오더라고요. 네. 부킹 남는다고? 부킹 남으니까 싸게 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되면 골프장 경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함께 일하는 캐디 같은 분들은 수입이 당장 줄게 되고요. 지금 사실 골프 치는 분들은 딱 골프 장비 사실 때거든. 골프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싸게 지금 파는군요. 지금 누가 골프 회사겠어? 골프장 가서 지금 미세먼지 마시는지. 제가 아마 어제 저녁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분들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아닐까. 늦게까지 약주도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대리운전할 상황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큰 그림으로 한 번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지구 역사는 한 2억 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온도가 뜨겁다가 식어졌죠. 식어져서 60만 년 전부터 지구상의 CO2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100ppm에서 300ppm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지구과학으로 갑니까? 오늘은?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가 지금부터 13,000년 전에 왔죠. 그래서 이제 유발하라리가 인지혁명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 신석기혁명 뭐 이런 농업이 시작되고. 13,000년 전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올라와서 이게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우리가 이렇게 안에 갇혀 있었던 상단이 300ppm인데. 그런데 문제는 2016년 10월에 이게 400을 넘었어요. 지금 400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구 전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 한 번도 60만 년 동안에 300ppm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400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국들이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올라갔다가 금방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닌데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불과 한 달 전에 미국 시카고인가 미니에폴리스가 영하 40동으로 갔었죠. 그래요. 맞아요. 동부도 엄청 추웠어요.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물을 이렇게 뿌리니까 그냥 바로 눈이 내려올 정도로 뜨거운 물을 뿌렸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고. 반면에 호주나 이런 데들은 아주 그냥 지금 비겸 때문에 난리도 하는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이 미세문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 번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화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출산율이 지금 작년도 0.98명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 최저거든요. 한 명이 안 돼요. 인간이 서식 환경을 나쁘게 만든다. 서식 환경이 나쁘면 당연히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 저하에도 일정 부분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이. 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쓴 수축사에 대한 책에서 21세기에 우리 인류를 바꾼 거대한 요인을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가 역시 인구 감소문 뿐. 두 번째가 과학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 시작했다. 세 번째가 환경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우리가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쓰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물 사 먹는데 히브라이도 쓰야 되고 마스크도 쓰고 공기청정기도 써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졌는데 환경에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경문제를 그동안 외부효과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하건 말건 경제에 별 영향을 안 준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의 경제학의 환경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분명히 누군가 환경을 갖고서 경제학의 중요한 분야를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쓰고 있걸래 그래요? 한국이 지난해 경상지리표가 1782조 원을 우리가 생산해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0조 원 이상 이미 쓰고 있다라는 거죠. 환경에? 예를 들으면 두 분도 자제분이 혹시 아토피 걸리시지 않았나요? 우리 딸내미도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아토피 걸려서 저도 제 둘째가 아토피 걸렸다. 지금 대학생이 돼서 많이 나섰는데 아토피 자제가 걸렸을 때 부모가 걷는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도 아예 더 힘들지만 지금 초등학생의 30%가 아토피예요. 그런데 이 아토피에 쓰는 관련된 시장만 4조 이상으로 봅니다. 4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토피 치료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연구도 바르고 목욕할 때도 다르게 해야 되고 집에 또 이게 공기 문제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악화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쓰는 돈이 샴푸도 다른 거 써야 되고요. 그래서 4조라고 추정하는 제가 글을 한 번 봤어요. 이거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집에서 홍삼들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드시는데 왜 드시냐 얘기죠. 체력이 강해지고 이런 것보다도 요즘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면역력이 악화해요. 면역이죠. 면역은 뭐냐. 공기가 나빠지니까 면역력이 나빠진 거 아니냐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로션이나 이런 것도 얼굴에만 발랐지 몸에는 안 발랐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가도 목욕탕 가도 남성용 바디로션이라는 걸 다 바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다 한 번 쓰레기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쓰레기도 환경이죠. 쓰레기 분리수거 비용,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 어마어마하게 많죠. 기업들은 또 공회를 배출하니까 부담금이라고 탄소배출권도 사야 되고 이게 제 생각에는 100조 이상인데 추정자로 보니까 1년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그런데 대표님, 그런데 그거를 쓸데없는데 쓴다라고 꼭 봐야 됩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직업이 생기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물론 맞는데 과거에는 부담하지 않던 비용이잖아요. 안턴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까. 가계 입장에서. 국민 경제 전체로 보게 되면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세상을 바꾼 것처럼 재미있는 게 한 10년 전인가요? 엔비가 자전거도로 4대강 할 때 각광받았던 증시 종목이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죠. 기억나시죠? 알토 스포츠인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알토는 저기서 하는 거죠. 알토 스포츠가 이녹스라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끼를 참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어제 궁금해서 오늘 환경 얘기라서 삼천리 자전거 재무제표를 봤어요. 봤더니 매출이 줄고 있고 적자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물론 프로들은 수입품, 고급품을 사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기질이 자꾸 나빠지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자전거 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회사가 아주 훌륭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반면에 우리 코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코웨이 웬만한 집은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다 뜯기고 있을 거예요. 정수기에 비대. 세금처럼 내가 세금처럼. 연수기. 연수기. 요즘 공기청정기. 별의별 걸 다 뜯기고 이게 다 보면 또 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그 윤석금 회장도 대단해. 그거 해가지고 코웨이 망해가지고 코웨이 뺏겼잖아. 다시 샀잖아. 1조 몇 천억 빚내가지고 다시 사버렸더만.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경제로 가는데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시장도 상당히 금방 포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잘 보시면 아마 사모님들이 요즘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드십니다. 한살림이라는 유명한 매장이 있고 초록말인데. 한살림 같은 데 보면 저희 안식구가 제 말을 안 믿어도 한살림에서 이게 몸에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종교같이 믿을 정도로 한살림을 광팬이에요. 그렇다 대표님 건강 위해서 그런 거죠. 뭐 집에서 별로 안 먹는데 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생활을 이렇게 한 번씩 짚어보니까 그렇죠. 좀 더 멀리 좀 보면요.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줘요. 지금 우리나라 달러가 지금 약사가 돼야 되는데 왜 대충 버티고 있냐. 이 이유가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유로화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유로 경기가 미국과 좀 반대 방향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미국도 나빠지고 있는데 유럽은 헤어날 기분이 좀 못 보이고 있죠.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 생산 문제를 하잖아요. 자동차의 본질이 이게 바로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던 디젤의 어떤 문제죠. 디젤이 그런데 디젤이 오염 문제 갖고서 그동안에 이 문제로 BMW에서 거짓말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이제 친환경차로 가야 된다. 그런데 유럽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큰 경기 문제도 이게 영향을 주면서 이게 환율을 통하고 세계 경기를 통해서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또 이게 정치 쟁점마다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문제가 되면 님비현상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환경관련 쓰레기 처리장 이런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에서 아마 이 원전 문제가 또 이 미세먼지 문제와 연결이 돼서 지금 주범이 화력발전소라고 나오니까 화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원전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 갈등화되고 있고요. 벌써 이번 주에는 그러잖아요. 왜 정부는 아무 대책도 안 내느냐. 야당은 공격을 하고 정부도 사실 갑자기 이게 왔는데 무슨 대책을 갑자기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필리핀에 쓰레기를 수출했다가 다시 컴백하고 이런 국제 무역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게 미국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이 이제 과거에 교통정서도 서명을 안 했었고 이번에 파리협약에서는 아예 탈퇴해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세계를 리드해야 되는데 환경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뒤로 처지게 되니까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우습게 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미국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화해 문제 보면 제가 한 3주 전인가 화해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유럽이 미국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화해 거 쓰지 말자고 하는데 유럽은 우리는 좀 검토해볼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미국이 환경문제에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한국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하니까 IT 산업이 제일 큰 걸로 알지만 사실은 IT보다 더 큰 게 바이오 산업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IT는 핸드폰 한 번 사면 땡이지만 한 달에 통신요금 내는 게 다잖아요. 개인에서는 바이오는 맨날 뭘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환경 같은 거는 맨날 먹는 것과 관련되고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환경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보면 스타벅스 같은 데도 빨대를 종이빨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바꿔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큰 그림으로 보면 살아가는 방식들을 우리가 산업혁명이 250년간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구를 더럽혔다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을 다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가장 문제가 큽니다. 특별히 한국의 문제가 화력볼산소가 맞네 차가 맞네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재산업, 철강화학정용, 산업재해, 기계조성건설, 운송. 여기서 한국이 세계적인 강국이잖아요. 여기다가 자동차까지 넣게 되면 한국의 산업구조는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풋프린트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뭐냐면 지구가 이제 오버하고 있는데 전 세계 평균을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나 오염물질 이런 거는 지금의 지구보다 한 60%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용량을 초과하고 쓰고 있다는 60%. 1.6배 정도 더 에너지를 쓰고 더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 3배? 8.4배. 상상력이 한계를 넘어서네.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 우리가 8.4배나 에너지를 더 과도하게 쓰니까 역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면 전기, 석유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네, 석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쓰나?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이런 편향된 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빨리 크는 데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우리 경기 변동성. 또 이 산업들이 공급 과행이 굉장히 심하다는 어떤 짧은 느낌도 있지만 이게 환경에는 아주 엄청난 힘을 줘요. 한국이 무려 8.4배나 쓰고요. 미국은 2.2배. 미국이 2.2배 밖에 안 돼요? 밖에 안 돼요. 미국도 에너지 많이 쓰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래요. 국토가 넓잖아요, 국토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 진출하는 분들 있잖아요. 중국 가셨다가 베트남 많이 가잖아요. 그 나라의 인건비가 아무리 싸도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뭐냐면 정전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산업에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이 막 발달해버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눈에 안 보여서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엄청 씁니다. 전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 싸게 해 주잖아요. 산업정전기. 그런데 백화점이나 전등 이런 거 많이 키는 것 같죠? 공장에서 쓰는 에너지하고 비교 안 돼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워낙.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싸게. 가장 싸죠. 가장 싸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또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난도 교수님이 쓴 2019 트렌드 보면 트렌드 2019 보면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하죠. 읽어보셨어요? 경제 트렌드 2019도 안 읽었는데 그걸 읽겠습니까? 저거 읽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하시려면 읽으셔야죠. 이게 지금 대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세가? 그거 약간 하향수색으로 이건 싹 올라오고 있는데. 저한테는 선물 안 해 주십니까? 대표님은 이런 거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사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필환경으로 반드시 필자. 이제는 모든 것에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어의 마술사니까 용어를 참 잘 만들어내셨는데 뭐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짜잘하게 무슨 차량 2부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이런 걸 다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이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해양 오염이 심각하니까. 서해안 지방에 가면 바닷가 제일 많은 게 조개구이집이잖아요. 그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들어갔는데 그러면 그쪽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반면에 지금 수도권이나 우리나라의 이번은 전국이 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 미세먼지가 태백산백을 못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강릉, 속초, 삼척, 울진 이런 데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어떤 차별화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미세먼지를 놓으면서 생각해볼 건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또 경제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분배 평등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도 한 번쯤은 이게 지금 계속 미봉책만 해온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무슨 현 정부의 문제겠습니까? 전 정부의 문제예요. 경제개발 60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고 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죠. 또 중국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중국도 우리가 먼저 잘해놓고서 중국 보고 야 니네도 해라고 설득해야 되고 앞으로 대단한 사회적인 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세먼지도 양극화도 아마 강화시킬 거예요. 집에 크고 좋은 공기청적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건강상태 차이도 나고 하니까 거시적으로 한 번쯤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갑자기 5년, 10년 사이에 미세먼지가 없던 게 나타났냐.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했는데 미세먼지라는 개념을 들여온 지가 몇 년 안 됐고 사실 예전에요. 우리 홍 대표님 더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 이렇게 저 외근한다고 돌아다니면요. 그렇죠. 그 와이샤스 뒤가 목에 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기가 안 좋아서 와이샤스 뒤가 까맸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거든. 그런데 그때는 매연 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버스 뒤에서 막 그랬는데 사실 지금 다. 여탄답됐고. 그렇죠. 그런데 왜 미세먼지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냐. 사실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이제 알게 돼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PM 2.5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경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는 말씀 아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도 아마 환경 때문에 많이 바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별을 좀 해서 강원도 쪽에 집 하나. 여기 벌써 강릉 속초 집 땅 사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 자 오늘도 우리 경기에 큰 해안을 주신 해안 리서치의 홍성국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